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배상책임 근재보험 선행 테마 과정을 하게 된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강인데요 자 오늘 이제 시험이 지금 발표가 됐죠 언젠가요 저희 2월 2월이 아니고 7월 28일 날 일요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험이 약 6개월 21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해가 넘어가서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이 또 2차 시험 지금 1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 2월 정도까지는 전과목을 빠르게 회독수를 일단은 한 2회도까지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1차 시험 본 분들은 빨리 1차 준비 들어가야 되고 그죠 그리고 2차 유해생 분들은 바로 계속해서 좀 이제 달려야 된다 근데 너무 지금 세게 달리면 지치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조금 이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학습량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계산 문제하고 약술 문제 크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계산 문제는 60% 정도 그리고 약술도 40%의 비중으로 너무 이제 사례 문제에만 치중하다 보면은 약술이 너무 약해지니까 항상 약술도 생각하면서 같이 준비한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책임보험 쪽은 70% 그 다음에 근제보험을 30%의 비중으로 공부량은 근제보험이 많지가 않은데 매년 한두 문제는 꼭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이러한 비중을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고 나는 사례 문제 푸는 게 재밌어 이러다고 사례만 많이 푼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약술만 준비해서도 안 되고 항상 균형감이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 2월은 기본서 2회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전과목을 최소 2회독을 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그 정도 해놔야지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면서 좀 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간단한 문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3, 4, 5월 달에는 문제풀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다양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기본서 단권화 그죠 형광펜 메모 등을 그 이제 단권화라는 것은 그 기본서에다가 이렇게 줄도 치고 그죠 그 다음에 형광펜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메모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날 책 한 권 기본서 있죠 이 기본서에 다 내용이 어느 정도 내가 볼 수 있는 핵심적인가 다 정리가 돼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에 쫙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들어가서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기는 뭐 제가 PPT 강의한 들이잖아요 그러면은 PPT 를 다 뽑아서 그걸로 하겠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절대로 있어서 안되고 모든 자격수에만 항상 이런 기본서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서류들을 서브로 가져가는 거고 마지막 정리 시에는 기본서로 정리를 쭉 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 작업을 위한 문제풀이 그죠 여러가지 약술 대비 이런 것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서브노트도 여러분들이 약술 대비해서는 간단하게 준비할 수가 있다 너무 이제 서브노트에 너무 치중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저희 시험 자체가 써보는 시험 쓰는 시험이잖아요 2차 시험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항상 써보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주세요 시간 틈틈이 날 때마다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3, 4, 5월 달까지는 문제풀이 가고 그 다음에 6, 7월에 6월에 이제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모의고사 보면서 좀 중요 핵심적인 부분들 쫙 정리하고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암기 그죠 암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때는 그렇죠 마지막 한 달이 암기 제일 잘 된다 암기가 그때 잘 된다는 거지 저도 암기를 싫어하지만은 그때 마지막 순간에는 최소한의 암기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암기 마지막에 해야 되고 마지막 2, 3주는 최종 정리 속에 머릿속에 마구 집어넣기 그렇죠 마지막에는 진짜 쏟아 부어야 돼요 그래서 직장인분들도 마지막 한 2주 정도를 휴가를 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머릿속에 쓸어 담는 거지 그때는 눈에 바르고 들어간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눈에다가 진짜 이렇게 바르고 들어간다 계속 눈에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바로 생각나게끔 쓸 수 있게끔 그러한 작업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풀이 과정은 제가 지금 그 종합문제집이 좀 문의를 좀 주셔가지고 그래서 좀 2월 말 정도에 좀 나올 것 같아요 좀 일정이 지연돼 가지고 그래서 2월 말이나 3월 초에 지금 작업 중에 있으니까 좀 개정을 좀 많이 하려고 그래 가지고 좀 일정이 지연됐고 그때 이제 문제풀이 기본지식이랑 사례 65문제 약술 80제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출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문제풀이 과정은 4월 지금 1차 시험이 4월 며칠이죠? 정확히 모르겠는데 15일? 18일 정도? 그때 끝나고 아마 그 과정이 생길 거에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문제풀이가 본격적으로 강의가 들어가고 그래서 만약에 먼저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3월부터 해가지고 한 달 반 정도 기간 동안 풀어본 다음에 이제 4월 말 정도에 시작되는 종합문제 과정에서 같이 풀어보면서 총정리를 하는 그러한 과정을 또 가져갈 겁니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 출제 유력부라는 작년에 저희가 화재 3보험 의무보험 문제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의무보험 쪽이 출제가 분명히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가 뭡니까? 화재 3보험 뭐에요?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 특별약관 두번째 다중이오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세번째 재난배상책임보험 그 3대 의무보험을 가장 기본으로 두고 그죠?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수련시설배상 수련시설배상이 2023년 4월에 법률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10월 18일부터 개정안이 시행이 됐다 이따 또 말씀드릴건데 보상한도가 사망 1억 5천 부상 3천 후유장애 1억 5천으로 징액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번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약술 사례 다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이 지금 한 2년 정도 셨죠 2, 3년 셨기 때문에 일상생활 배상도 좀 유력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제보험은 항상 중요하죠? 근제보험은 항상 중요하고 국내 근제, 해외 근제, 보험 중 한 문제 작년에 선원근제 나왔죠? 선원근제 나왔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온다고 그래서 국내, 선원, 해외, 그럼 올해는 해외 차례야 사실 근데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내 근제나 해외 근제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례 한 문제, 약술 한 문제 정도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약술도 좀 제가 많이 좀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근제에 관련해서는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 그래가지고 보험 설계사 뭐 있죠? 대출 모집인 택배 배달원 이렇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로 바뀌었다는 거죠 노무제공자로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법률 자체가 좀 개정이 됐어요 그게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A급으로 저희가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렇게 법률 개정안이 제가 봤던 유력하게 나올 만한 부분이 수련시설배상 그 다음에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 바뀐 거 그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올해 지금 바뀐 겁니다 자 사례풀이 요령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 문제가 우리 잘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그래서 어떠한 사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례가 나오면 결국에는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나와요 특히 우리 책임근제 보험에서는 피해자가 죽거나 최소한 후유장애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례가 나오면 항상 가해자 그렇죠? 가해를 한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하고 뭐 김땡땡, 이땡땡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 김땡땡이 가해자고 이땡땡이 피해자구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하세요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김땡땡이가 무슨 땡땡건설 소속 근로자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김땡땡이 가해자인데 땡땡건설이 사장 대표다 아니 대표가 아니라 소속 회사다 그러면은 땡땡건설도 책임을 같이 지게 되죠 몇 조의 책임? 예를 들어서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을 진다 뭐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음식점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그런 것도 있고 뜨거운 설렁탕 국물을 엎질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홀 서빙을 하던 아주머니가 뜨거운 엎질렀다 그러면 아주머니도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 그죠? 그리고 음식점은 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진다 그래서 등장인물을 항상 분석한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가해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 가해자가 예를 들어서 뜨거운 국물을 흘렸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불법행위 750조 그러한 법률상 근거가 무엇인지를 먼저 검토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법률상 배상 책임 그 다음에 법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두 번째로 검토하는 게 약관상 보상 책임 야 법적인 책임이 있어 근데 이 보험에서 보상해주는 거야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2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없으면 보험이 100개가 있어도 보상 안된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법적인 책임 부분을 검토를 해주는데 문제에서 그런 부분은 그냥 있는 걸로 치고 불분명하게 써놓은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있다고 치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적당히 써주면 되고 근데 좀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좀 더 명확히 써준다 두 번째로 이제 그렇다면 해당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 뭐가 있냐라는 찾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까 음식점에서 뜨거운 국물을 흘렸다 그러면 보험 뭐예요?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시설 소유 특별 약관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뻔해 근데 이제 문제에서 제시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고 그래서 보험이 있어 근데 면책 사유 없는지 확인해라 근데 아까 뜨거운 국물을 흘렸는데 그 국물을 손님한테 흘린 게 아니라 자기한테 흘려버렸어 이렇게 하면서 쓰러지면서 뜨거운 국물을 흘려서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면은 보상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 왜?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시설 소유 특별 약관에서는 근로자는 보상하지 않는다 있죠 소속 근로자는 보상하지 않는다 뭐 그러한 논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순차적으로 검토해주는 그러한 논리적 구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일단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아 법적인 책임도 있고 법적인 책임도 있고 보험에서도 보상이 된다 그렇다면 그 다음이 뭐죠? 손해배상금 산정 그렇죠? 그래서 손해배상금 산정은 적극적 손해, 속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이렇게 나눠서 목차대로 쭉 나열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급보험금 산출한다 그렇죠? 지급보험금에서는 보상 한도, 자기부담금 공제해주고 보험금 분담, 중복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분담해주는 이러한 이것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결국에는 문제 여러분들이 2차 문제, 목차는 다 이 내용 하에서 전개가 되는 거니까 큰 틀을 갖고 여러분들이 구체적 문제에서 조금 이제 적응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오면 이렇게 간단한 그림으로 그죠? 간단한 그림으로 도식화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땡땡건설 소속 근로자, 갑이 그죠?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삽질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삽질을 하다가 이렇게 삽을 놓쳐가지고 지나가던 행인한테 타격을 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갑이 그렇죠? 몇째 책임이에요? 750조의 책임, 그죠? 이러한 것을 보장해주는 보험 뭐 있어요? 영업배상 책임보험, 도구법자 특별약관 그죠? 그래서 땡땡건설이 보통 영업배상 책임, 도구법자 특별약관 가입하면 소속 근로자가 지나가던 타인, 행인이나 이렇게 피해를 줬을 때 보상해주는 특약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갑은 가해자, 을은 피해자 갑의 소속 회사는 땡땡건설 여러분 가해자 그룹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사례 문제는 보통 법률상 배상, 약관상 보상, 쟁점 문제 가장 저희가 문제 많이 나온 게 손해배상금 산정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약관상 보상 책임 쪽을 물어보는 문제도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포인트가 뭔지 그때그때 문제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